친구들과 놀던 예비 중학생들이 야외에서 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4시 반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 4명이 놀다가 돈을 주었다며 서울 송파구 방위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져온 돈이 좀 특이했습니다. 천원짜리 45장이 낮장으로 나눠지지 않은 채 포스터 크기로 붙어있던 겁니다. 학생들이 지구대에 가져온 지폐는 45장에 한 장으로 이어진 전지은행권으로 한국은행이 정식 발행한 정가 6만 1천 원짜리 기념화폐였습니다. 전지은행권은 낱개로 자르더라도 일반 지폐처럼 거래에 쓰일 수 있는데 대체로 수집 용도로 쓰입니다. 경찰은 위조지폐가 아닌지 의심하며 형광등까지 비춰본 뒤 기념화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실물로 접수했습니다. 현재 이 돈은 지구대에서 송파경찰서로 넘겨진 상태로 아직 전지은행권을 찾으러 온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돈을 가져온 복재형 군은 친구들이랑 술래잡기를 하다가 빌라 화단에서 긴 통을 발견했는데 한국은행이라고 써있었다며 열어보니 돈이어서 친구들과 논의해 경찰서로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복군의 친구 이마준 군의 어머니는 아이의 얘기를 듣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해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개월이 넘어도 주인이 찾아지지 않을 경우 이 지폐는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돈을 주은 복군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6개월이 넘어갑니다.